아아아아아아 글쎄요 많이 입으세요 제 취향은 아니구요 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입으시면 될 것 같구요 아 저기가 길인가 본데 저기가 메인인가 본데 저 왼쪽기 저기 여기서 봐라 어우 무서워 개무서워 꽃 개무서워 개 어이짜 체력 빨고 체력 빨아 여기 위엔가? 여기 위엔가 핫도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여기죠 이거는 핫도뿔에서 핫도뿔에서 한번 휴식하구요 다 채웠다 갑시다 오케이 저기 어디서 봐라 여기 같아 길이 여기 같아 여기 여기 여행자의 소울 아 오셨어요 손님 말해주셨으면 나갔을텐데 기다리고 있는 자세 보세요 망했다 어 꼈다 꼈다 어어 난리났다 난리 났어 어어 Gothic 기 Brady ' ㅇ 야오오 CHRIST 오오우 어어어어엎어어어어어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이저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직구를 빨리 던지는 선수다 하.... 직구 오졌다 어..... 박찬호같은 선수였어요 여기 오면 에스트 보통 7개, 8개 아니냐구요? 글쎄요 보통과 많이 다릅니다 저는 차별화를 둔 방송입니다 에스트 조각이 병이 좀 적지 내가 야 나이스다 한 번 더 맞더라도 맞더라도 인생은 못먹어 너도 못먹어도 원고 못먹어도 원고 쟤랑 또 대치했으면 피 얼마나 많이 달았을지 모르는데 뭐 자고있는거야 저거? 잔불 자고있는거냐 너? 뭐야 이거 한 번 크게 올 때 아니다 지금이다 오케이 됐어 쎄기쎄기 파편 나이스 좋았어 뭐니? 쟤네 뭐다 쟤네 뭐다 쟤네 못온다 어어어어 에스트 파편이다 나이스다 나이스다 아 다행이다 여기서 에스트 파편을 얻었네 아파 아파 야야야 얘네 상대하지마 얘네 상대하지마 얘네 상대하다 피 엄청난다 이거 저 랩 스탯 나주시면은 화염보석이나 변지광화 보석으로 변지광화해서 쓰라고요? 5방 칠거 4방 치면 된다고? 화염이 그렇게나세요? 자 한마리만 꺼내옵니다 한마리만 자 한마리만 꺼내옵니다 한마리만 왔다 좋아 직구 아저씨들 평생 직구만 던지시는 분들이야 이분들 직구는 바로 맞다에 떠줘야 돼 피하면 안돼 어 뭐야 여기가 여기였어? 뭔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잡은거야 이거 디그다처럼 모여봐 디그다처럼 모여봐 어 이정도 쯤이야 어 이정도는 아프지도 않아요 자 지금 길이 어 누가 또 달려오네 또 어 이놈의 직구 아저씨들 이놈의 직구 아저씨들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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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오졌다 오졌어 자 오세요 아 아아 결국 지네 한대 맞네 아 가비 뭐야 어어 나 놀랬잖아 나 지금 어 나 놀랬잖아 나 지금 어 놀랬어 여기가 왼쪽 부분인데 쩝 쓰辛苦 쩝 저기 위로 지나가야되나요 여기가 길 길 아닌가 저기 위에가 길인가봐 아 아 잠깐만 아 어떻게 간지 알 것 같아 아 이따 여기 떨어져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얘네 마무리하고 오 나이스다 저기 여기로 가는거야 여기 이 건물 이거 타야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되네 여기쪽에 아주 왼쪽은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거 같은데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거 같은데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 여기갔다 여긴거 같다 여기 아 힐링 오졌다 됐어요 여기로도 올라오는 데가 있고 쟤는 뭐야 방패 들고 있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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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십니까 어어우우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디서 가 좋아요 타도 간지는 발도술이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아니지 와 이거 진짜 발도술이네 여기서 이건가 와 지린다 이거 우와 지려 잠깐만 우와 이거 왼발을 앞으로 삐잖아 이거 천상용섬 아니야 천상용섬 상대보다 먼저 상대보다 먼저 오른발 오른발이 앞에 가지 않고 왼발이 딱 가는거 천상용섬인데 이거 모르죠 여러분들 미안해요 요즘 친구들 잘 모르는걸 내가 얘기해가지고 음 발도제 그냥 일반 롱소드 롱소드보다는 좀 쓰는 맛이 있네요 탁투사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어떻게 한십 덕 하시네 누구야 라벨루시님 아 한십 덕 하시네 죽은게 아십니까 죽은게 크 죽은게 알면은 크 이거 진짜 히무라켄신 이거 진짜 맨 어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뒤져 뒤져 아 예전만 이중국점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벽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위험해 위험해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진짜 사기네 이거 이 자식들이고 야 이건 안되겠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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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다 이건 여기서 싸우고 있을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 돌파야 뭐야 메세지가 엄청 많잖아 이 앞 마술사 있다 니놈의 시간이다 이 앞 돌격 있다 뭐야 이거 보스지 여기 아닌가 죽었다 아 쇼컷도 안 뚫었는데 아 쇼컷도 안 뚫었는데 아이씨 쇼컷도 안 뚫었는데 야 야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길가메시야 뭐야 저거 이거 하나 갖고 어떻게 잡아 야 귀환 귀환 여기서 귀환할 수 있나요 잘 피하면 된다고? 야 귀환 써 이거 안돼 야 이거 안돼 안돼 죽어 죽어 어 사용해 사용해 어 아 아 마지막 가자 가자 이건 빠집시다 이건 이건 솔직히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무리가 있구요 어 쇼컷길 좀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쇼컷길 쇼컷길 어 쇼컷길 거기 바로 앞에서 아 일단 거기까지 갈까요 오케이 갑니다 쇼컷만 뚫고 뭐 지금 이걸로 생명력 한 번 더 추가해서 오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냥 문 좀 열어줘 어 어? 여기 말구요? 여기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가도 된다고? 거기로 가도 쇼컷길 뚫 수 있잖아요 거의 원래 보면 쇼컷길은 어차피 보스 옆에 있으니까 잠깐만 여기 맞냐 지금 이거? 내가 가는 길? 어 길이 다른데 약간? 뭔가 야 뭔가 잘못 온 것 같다?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일로 가면 화똑불이 있어요? 아아 아 여기가 원래 내가 화똑불이 있었던 데구나 아 이거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게 지름길이라고? 아아 여기가 쇼컷인가? 채팅창이 좀 딜레이가 좀 있죠 거기가 아 거의 달리는 길이 쇼컷이라고 어 어 일로 이리 망했다 야 막힘길이야 잘못 왔어요 딱 정면으로 가면 방금 나온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글로 들어가면 그 길다로 쭉 나온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왔거든요 그 길로 한번 쭉 가보는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바닥걸로 딱 정면으로 가야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딱 여기 한번 찍어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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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어디야 어디야 길을 모르겠다 어 아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아 여기야 여기 여기다 여기야 어 아닌데 아우 샹 어디야 안 돼 야 안 되겠어 야 안 되겠어 어 체력 체력 봐라 체력 봐라 일단은 뭐 집 한번 가야지 안 되겠다 집 한번 가 집 한번 가 에헤이 참 귀찮게 한다 귀찮게 해 와 미치겠네 이거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건물 아니면 여기 아니야 건물 아니면 여기잖아 여기 아까 갔던 데가 여긴데 어 여기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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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긴가 아 그래 여기 여기였다 어 근데 이제 일로 가면은 이제 일로 가면 보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여긴 아니고요 어 여긴 아니고 아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여긴 애는 다 정리를 해버려 일단 아 여기구나 아 여기야 정면 반대로 가면 화똑불이 있다고 잠깐만 여기는 템 먹는 데인데 일단 내가 좀 정리 좀 할게요 일단 내가 정리 좀 할게 여기 아니야 아 떨어졌어 못 찾겠다 쇼컷 그냥 한번 돌아봅시다 안되겠네요 아까 근데 거기로 가도 괜찮아 그 정도 기도 쇼컷 느낌 나긴 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보스를 한 번에 잡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래 쇼컷 별로 의미 없고 그래 어차피 거리가 저거기 때문에 야 뒤지면 안된다 뒤지면 안되 뒤지면 모든게 끝이야 뒤지면 끝난다 뒤지는 순간 게임 진짜 완전 나가리다 이거 자자자자자자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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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제발 잘 들을께요 말 잘 들을께요 아뇨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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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집가게 해주세요 어 됐어 됐어 됐어요 그래 어차피 저거니까 어차피 거리 가까우니까 한 번에 잡아보는 거야 남은 걸로 체력 알차게 썼어요 자 그리고 무기는 그냥 보스 잡아서 얻었어요 사도라는 무기인데 에스트병 강화 오케이 됐어 이제 에스트병 하나도 추가했고 데미지 1000씩 나오면 한 번에 잡을 수는 있겠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잠깐만 지금 강화가 가능하나 강화를 한 번 더 해 강화될까 돈이 없네요 세기석 파편은 있는데 그래 야 소울 비상금 쓰면 되긴 하겠는데 잠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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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를 지금 소울을 다 모두 다 다 쓴다 한 번에 사용한다 있는 거 다 써 다 써서 자 있는 거 다 써서 강화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무기 강화도 합시다 사용한다 이랬는데 이제 내가 성검을 만난 뒤로 성검만 쓰는 거지 이제 우리 모두 자살하면 돼 됐어 어 소울 너무 너무 많이 넘치는데 소울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쓸 필요 없고요 괜찮다 이 정도면 돈 그렇게 뭐 많이 적응한 것도 아니네 여기서 강화하면 되거든요 타도는 보통 버린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타도가 얼마나 사근대요 타도 강화 갑니다 됐어요 이제 출혈 33에 물리대미지 올라갔고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난 타도 괜찮은 거 같아 여기서 이따 보스 딱 이걸로 한 번 싸악 한 번 긁어줍니다 자 간다 음 가수 최재훈씨 최재훈씨가 누구죠 어 요즘 사회생활을 못해가지고 바빠서 화면에 써봐 음 오케이 쇼컷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은 가보고 아 여기가 쇼컷 아니야? 아 여기 쇼컷 아니야 여기 쇼컷 아니고 저기 가다가 너무 많이 쳐맞을 것 같아 왠지 쇼컷 쇼컷 어떻게 가요? 쇼컷 한번 음 달리는 데가 쇼컷이라는 나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맞나요? 이 아닌가요? 여기 노노예요? 열 시방야 여긴가 이 정도 봐야되나 아 여기? 혹시 여기 개구인가요? 아 여기 여기? 개구? 개구? 여기야? 여기 들어가서 길이 따라 쭉 가면 된다고요? 아 그렇군요 어 오른쪽에서 길이 있는 거 아니구나 일로 쭉 자 길 따라 한번 가봅시다 그냥 무시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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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인지 알았어 어떤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어떤 말인지 알았어 그냥 계속 간다 아 와 그러네 그러네 아 좋네 됐어 자 화이트 화이트 자 갑니다 어 얘들아 간다 야 야 뭐야 자 얼음인데 깨야 될 것 같지 않니? 나왔어요 지금 최대한 그냥 돌고 도면 쉽게 잡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뭐 터진다 침착해 침착해 어? 야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저거 하지 않는데? 프리저 같은 놈인가 이거? 지난가 지나? 이건 뭐 그냥 참 위치가 애매한데 껴있네 지금은 저럴 때는 되도록 건드리지 맙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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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세게 맞 지금이다 지금 어어우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근데 이거 한 번에 딜이 장난이 아니구나 얘가 딜이 장난이 아니네 얘가 딜이 장난이 아니네 페이지 두번째가 되면 쎄? 이제 아마 페이지 두번째 됐을걸요? 이정도 되면은 체력이 이제 많이 없어서 벌써 반이 까였기 때문에 제가 블러드번에서 보스를 다섯마리인가 연속 잡았거든요 한 번도 안 죽고 그냥 1회차에서 나도 갑자기 언제 각성할지 몰라요 미쳤네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저거 저 쏘는 자식을 먼저 잡아야겠네 쏘는 자식을 먼저 잡아야겠네 일단 첫번째는 실패 오케이 괜찮아 두번째는 뭐 첫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참 거시기하게 하네 또 아 이때는 양손검 들까? 얘한테는 양손검이 낫겠는데 이거 어차피 방어하기도 힘들거야 이거 그냥 맞더라도 와 너무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했어요 게임 게임 어 운 좋았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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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유될때 쏘는함 먹어주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와 이거 쏘는 애가 몇명이야 어? 가만있어봐 이거 이거 막아줄순 있는거야 이게? 아 그냥 한대만 맞추면 죽는구나 오케이 아 뭔지 알았어 오우우우우 야 잠깐만 아아 아아 야 이거 어떻게 했지 감았어 어떻게 했지 감았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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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쟤네들이 다 깨고 아아 오케이 어 감왔습니다 어 감았어 감았어 15번을 시도할 것 같다고? 어스키님 이런 데서 잔불 쓰면 어떻게 아까운 겁니까? 돈? 아까운 겁니까? 아이템? 잔불은 뭐 마지막 보스한테 20번 써야 돼? 안 아까운 거죠? 잔불은? 잔불은? 잔불은?